여긴 90% 아니 우리 자 다 파랑색이야 우리 다 파랑색이야 아니 원유는 뭐 그냥 너도 그러면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들 닥나라한테 그냥 저거 드리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니... 니가 외교를 안하는거지 왜 우리를 탓해 그거를? 야 닥나라한테 너가 외교해 근데 왜 우리가 왜 저기 우리가 원유를 얻는거 왜 안된다는거야 아니 그니까 그니까 너가 당나라한테 가서 원유를 얻어오라고 우리보다 더 어 야 한번만 더 공격하면 너 진짜 그 어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패기물급이야 진짜 어 오케이 아 집에 있으면 뿐만 아니라 건들지마 어 오케이 최대한 약속이야 끊어 끝 그 내말이 내말 내말이 그말이야 게임은 게임으로 끝내야지 애가 너무 지나쳐요 아 저는 게임을 하는게 아니라 제가 생계형 미제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찍고 있는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도 위해서 서로 민인 방송 아이고 쓰레기천향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지금 어 웬만하면 쏘지마 이제 다 정리했어 시인님께서 계속 그쵸 일본인 단 저 4명이 총을 4개 들고 돌아다닌다 하는데 저거 아식스님 쪽 아니야? 몰라 모르겠고 어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좀 정리 좀 해 어 저거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아 이제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못들어가고 있었어 그리고 형이 형이 좀 말려 남의 방 가서 욕하는거 콕지도발 끝났어요 콕지도발 음 다 끝났고 야 이제 한 번이라도 더 공격하면 얘기해 알겠어 끝 그냥 클럭 카톡방에 쌍욕하고 나 그냥 큰 탈할 남께 의사 진지 개진지 일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철형님 방 가서 욕하지 마세요 예 도심하십시오 아 내가 욕하라 시켰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아니 쟤는 진짜 욕 먹어야 돼 욕 먹어야 돼 욕먹어야지 정신차려 욕을 그만해야되는데 그동안은 욕 잘했어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는 그만해 이제는 그만해 진짜 욕했대 욕해가지고 지금 몇명 블랙먹었다는데 여러분 재방송보세요 재방송 야 미쳤어 아 몰라 몰라 빡쳤어 몰라 빡쳤어 조용히 참아 야 그리고 우리 지금 나무 다 갖고왔어? 들어갑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왕에서 밖에서 나무 나무 얼마나 캐오셨어요 빡칸님 15,000개 와 많이 캐어졌네 로스는 이정도면 충분하죠 네 그정도면 보강하고 1층도 리모델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돌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뭐야 나야 나나나나 일부러 죽으신가요 정확히는 17,000개인데 네네네 어디에 두면 되나요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저가 누구죠 저 로스트에요 로스트 아아 네 저희 원래 창고에 있어요 창고 이제 문어드릴거에요 여기 음 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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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란으로 뛰고 가야겠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보거형이어도 왁쿠트형이어도 저같이 똑같이 했을거에요 분명히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제가 심하게 나온거 아니에요 왁쿠님은 그냥 관보냈을거 같은데 진짜 클럽 자른다 이런 얘기하고 보거형이었으면은 왜요 제가 뭐요 당연히 제가 저렇게 싸가지 없게 나오니까 제가 다 그러는거죠 쟤는 그냥 인간 이거는 응당 여러분들 한번 어택 들어가야되는 각이에요 이거는 하하하하하하 자상된다 이거는 진짜 한번 대가리를 그냥 쪼개서 그냥 정관킥을 갈겨버려서 그냥 그 안에 사지를 열었다 닫았다 입안에 주먹을 뺐다 넣었다 해줘야되는 각이거든요 이형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원래 이런형이 아니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한번 들어갔어야 되는 각이고 갑자기 말에 눈을 떴는데 저는 뭐 급후에 하거나 그런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 창고방 보소 근데 우리 우리 아 뭐야 내 시점 맞지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전쟁하기에도 그래 아야 복갱이 누가 빼갔냐 내꺼 몰라 누가 빼갔다고요 아 내가 내가 넣었나 내가 넣었나봐 나도 아냐 응 설계도 좋아하고 어디다 넣어둘까요 복갱이 없었나보다 복갱이 없었나보다 응 이게 너무 좁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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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좁아요 좋구요 자 밖에 그것부터 좀 해줄래요 아 저기를 무너뜨려야겠다 안되겠다 하나 한명이 들어가면 다 나와야 되요 이거 어떻게 무너뜨려요 못무너뜨리잖아요 이거 그거 해야죠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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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뭐 아 말이 생각이 안나 뭐 뭐 쓰면 안돼요 도끼도끼도끼 안팍 살았네 안 부서져요 네 어 이렇 일달았는데 가면서봐 이제 좀 내가 상황 좀 보러 가자 어허 제가 실수했네 그러면 지금 보면 안돼요 로스트님 네 봐도 되죠 아 보셔도 돼요 보셔도 돼요 네네네네네네 어 여기 지금 나무로 올렸냐 일단 틀부터 좀 만들어줄래요 로스트님 네 잠시만요 지금 돌 좀 꺼냈고 연구대랑 수리대 만들 위치 좀 봐야되어서 네 그 옥상에 이제 다 개설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완성만 시켜놓고 아 이렇게 짓고 있구나 돌 필요하죠 저희 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이 필요하지 돌 좀 캐읍시다 여러분들 아 실수했네 내가 창고를 왜왜왜왜 창고를 너무 좁게 만들었어요 음 좀 좁아 매우 좁아요 아니 근데 옆벽 부서지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3명 나올 때까지 기다려 밖에 4명 노스트님 이거 옆병이 바주카 맞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주카 한방울 안 부서져요 근데 바주카는 10번 맞으면 부서질 거 아니야 그쵸 그니까 근데 창고 벽을 부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그 그 뭐지 다이를 두 개를 부수는 게 나아요 여기 양쪽에 있는 거 로스트님 내가 볼때는 네 잠깐만 방송 봐보세요 내가 볼때는 이렇게 하는게 나은거 같애 상자를 한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될지 음? 이거 안 터져 벽 야 이거 이중벽이잖아 지금 우리 이중벽이야 지금? 이거 벽에 바로 붙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무나 아 그런거야? 네 벽 떨어져있어요 이거 어 한판 떨어져있어 이거 아아 나 그건 몰랐네 아 오케오케 안그랬는데 내가 이중벽 얘기할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제가 벽에 바로 붙어있으면은 바로 부서지니까 한판 떨궈서 지었어요 로스트님 옵니다 지금? 미안해 나는 걱정도 안하라는 얘기지? 걱정같은거 하지마 편하다 야 야 근데 확실히 로스트님 오니까 작업 속도 미쳤죠 털리면 그냥 접으면 돼 맞아 아크하면 돼 아크에 바랄라 생겼다며 야 망했다 아크 다 털렸겠다 안 들어가지 아무도 어? 몰라 털렸겠지 뭐 3일 3일째다 오늘이 그러네 아크요? 아크하세요? 이렇게 너스트를 잡고 있어야 되는 아크를 아크님 예예 잠깐 들어와주시네요 아크 좀 아크요? 갔다와 이스터진 우리 파티 맺었던가? 아니야 맺었어 센터진 집 근처니까 갔다올 수 있어요 또 누가 쏴 일단 여기도 내가 갔다올게 스팀게임 2개 실행되라 안되지 2개 실행 안돼요 이거 애초에 안될걸요? 컴퓨터가 버치려나 그래 이렇게 이 사람들아? 대고 예 돼요 돼요 나도 가끔 2개 킬때 있어 실수가 하나 안 꺼놔가지고 보자 이거 천장을 막아 놔야겠네 그래 그래 그 로스트님 네? 그리고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이렇게 뚫고 올 수 있는 거를 좀 그래 단단하게 네 어 단단하게 좀 해주시고 최대한 단단하게 해주시고 방출 안 했는데 회원님이 말한 건 어떻게 알았지 지금 대단하네 제가 로스트를 시작하고 난 뒤로 한 개 건설밖에 없어서 건설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잘 온 것 같아 왜냐면 룬형이 다 하긴 힘들었어 아 이런 샹놈의 공변 미안합니다 룬형 어? 형 건설이 좋아 만드는 게 좋아 건설이 만드는 거 아니야? 건설이 좋아 아니면은 재료 제작하고 이런 게 좋아 건설하면서 만드는 거 그러면은 로스트님 네 룬형한테 맡기세요 네 일단 틀은 로스트님이 짜주세요 틀 다 짜면 짜는 거지 뭐 하하하하하하 기다리는데 기분이 좋은 걸까 예 에스터진 밥 드시고 오세요 호박머리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공간 넓은 공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 넓은 공간 지금 다 하나씩 만들 거예요 미호처럼 만들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창고 층이에요? 창고 층으로 할 거예요 여기? 그 지금 위쪽은 응 어 저쪽에 낙사를 시켜야 되니까 따로 만들진 않을 거고요 응응응응 아래층을 이제 거의 다 활용하고 그래요 나중에 저 나무 계단 있잖아요 네 저거 만드는데 재료가 얼마 안 들거든요 네 위에 뭔가 만들 때 이제 그때 계단을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 방 하나 만들어줄게 어 그래 여기다 내 방 하나 만들어줘도 되고 잠가버려 비닌으로 바꿔서 ㅎㅎㅎㅎ 내 방 좀 창문 보이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지? 창문 없어요 못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창문 알았어요 부셔야 돼요 오케이 어 여기 천장 풀렸다 그니까 난 처음에 왜 요 옥상층에 창문을 안 만들었나 그게 궁금했어 히키코몰이나 폐쇄적인 거 좋아해 하하하 마문형 진짜 조심해 협량이 이제 자기가 못 치니까 아식스한테 사주하니까 방송에서 마문형 내 턴다면서 언제 털 거야 빨리 털라고 보채중이라고요 아하하하 자기가 빠 아식스가 계속 방송에서 세팅해서 말하잖아 게임에서 어 식스 형 사랑해 천안님이랑 싸고 계시는데 아니 난 난 난 난 난 저걸 못 봤지 나는 그 뭐야 그 내가 천양의 방송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응 아 우리 걔 방송 그만 홍보해 이제 아 더 효과 되겠어 이게 노이즈 마케팅 같아 왠지 느낌이 어 시청자 다 빨리 노이즈 마케팅 같아 그냥 저기 외나라라고만 불러 어 외나라라고만 부르고 어 아 여긴 아직 손을 안 드셨구나 응 사이버린 일이네 여기 다 돌로 올리셔야 안 무너지는데 흠 그래 그래 그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건설 좀 해주시고 이제 돌 많이 필요하죠 네 굿 돌하고 아 철을 좀 녹여야 되네 비카님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돌캐로 갈까요 저희 네 상관은 없습니다만 못 들어옵니다 돌캐올게요 저희 아 지금 밖이 워낙 시끄러워서 그래 나요 근데 근데 우리 어쩔 수가 없는게 이룰기 없이 가는 수밖에 없어 지금 네 아 아 상관아 너도 돌캐로 가자 셋이서 가자 나 지금 돌 받고 있어 사이버린 님한테 마모님 이거 드세요 어디 계시냐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이버린 이거 먹어서 피 채우세요 징글 아 나 이제 머리 쓰라는 줄 알았어 아 땡큐요 어 근데 여기 씨앗만 주세요 씨앗만 네네네 씨앗 나왔거든요 일곱 개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시 심어야 형 돌 몇 개 필요해 돌? 누가 주신데? 아니 뭐 좀 삼천 오천 개 받았는데 진짜? 응 사천 개네 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삼천 개 더 있어요 근데 돌은 만 개여도 금방 떨어지더라 예 그냥 많으면 알아서 좋아요 돌하고 나무는 괜찮은데 그 일단 돌캐로는 원정된다 나오세요 사망아 너 너 있잖아 돌 있잖아 어 그거 지금 집에 들어와서 로우스트님한테 드려 아 뭐 총 아니 어 총 소리가 아니고 호박씨 쏘는 소리 아 그래요? 총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 총 쏘는 소리 나야 그거 싱는 소리가? 힝힝힝 아크 소리가 그러네 와 진짜 총소리네 아크 우리 스터베에 사람 10명 있어 멈췄다 망했다 아크 너스로 다 빠졌나보다 사람이 아크는 근데 우리가 어차피 PVP 서버가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공룡 업데이트 더 오래 안하면 더 좋은거야 사실 우리 사실 원기용 보고 있는거지 응 거기는 더 많은게 생기잖아 계속 맞아 바랄라도 생겼다며 그거 유저가 만든 맵이라던데 괜찮더라 그래? 어 그래? 바랄라가 뭔데? 맵 그 기존 아크 맵보다 2.5배 더 크고 우와 하늘 서비스 헉 쩐다 지금 우리 서버에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맵 자체가 새로 나왔다고 아아 방금 누가 못 부셨어? 몰라 방금 뭐 터져서 왔는데 나무벽 그러게 비카님일걸 네? 저 아닌데요 전 치아 씻고 있었는데 치아 씻는 소리 아니야 또? 아냐아냐 뭔가 나무 나무가 뭔가 터뜨린 소리였어 분명히 아 저 계단 문 터뜨렸어요 아 오케이 자 비카님 거기까지 하시고 나오세요 이제 사망이 어딨어 나 지금 나무 놔두고 내려가고 있어 아 돌 돌? 아 돌하고 나무 음식 있어요? 집안에? 집안에 음식 있어요 있어요? 아 빨리 먹어야겠다 공고기 두개 남았네 아 탄 인육 두개인데 탄 인육 탄걸 먹으면 안 돼 탄걸 피가져요 그거 그냥 호박 먹어 여기 앞에 나와서 아 거기 있어 공고기 열개 있어요 지금 밑에 호박 다 먹었어 아 다 먹었어? 호박 선유자 제가 호박 음 제가 게임 속에서 농사짓는걸 좋아해가지고 은근히 이거 자원이 없다 먹는 자원이 근데 그 밖은 피가 별로 안차가지고 주변에 계속 잡아야된데 궁금해서 그런데 피는 어디 땄어? 피는 어디 땄어? 그거 만들 때 쓰는 거 피가 있어 블러드? 아 구급상자 만들 때 쓰는 거구나 아 좋네 이것도 똑같네 아까처럼 헌혈해놨다가 피 뽑아놨다가 나중에 빗주머니로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구급상자여서 효율이 나 좀 안좋게 구급상자 안쓰는게 좋아요 구급상자 안쓰는게 좋아요 알았다 잠시만요 복게잉 좀 쓰고 합시다 나도 내 방 만들어야겠다 그 비카님 오세요 네 게임만치 이거 창고가 혹시 그 조망치 만들 수 있다면서요 그 조망치? 저요 아 저요 저요 돼요 그거 하나만 좀 만들어주세요 그거 뭐하는거 쓰는거에요? 아 그거 건설하는데 그냥 괜찮아요 그거 쓰면 음 무기가 아니었구나 아 무기에요 무기 이게 무기도 무기야 채집도 되고 무기도 되고 뭐 부수는데도 되고 오오 다용도인데? 그 비카님 언제 나올거야? 복게잉이가 안보이네요 건설하는 방치랑은 조금 다른건데 야 소를 놓게 여기 창문있어요 여기 창문 제가 만들어놨어요 잠시만요 근데 왜 안 닦여요? 아 닦여 놓고 있구나 복게잉이 만들 재료 없어? 나 만들면서 가게요 잠시만요 응응 우리 시전에는 손으로 캐고 그랬어 안그러면 뭐냐 돌국갱이라도 만들어 로스님 오세요 네 뒤에 있어요 뒤에 어디요? 아 오케이 여기 내 방 하나 만들어주면 안돼요? 어디요? 아 안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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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다가요? 아니 이 방 여기 이 칸에다가요 그 칸에요? 내려갑니다 한 칸인데요 몇 칸? 형 2 곱하기 2 형 방 이름은 무덤 아 묘 묘 묘 무령왕릉 요렇게? 네 오케이 오케이 형은 음 아싸 나 게이박 게이박 형한테 어울리는 고구려 인물이 뭐가 있을까 어 일파수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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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아 제가 올려드릴게요 둘로 나왔습니다 제일 늙었으니까 형은 형은 형이 왕해라 그냥 내가 저거 내가 대망리지 할게 대망리지 원래 왕이 걔 그 허구거든 호구려야지 호구지 내가 호구라는 거 네 호구 나도 호구 나도 호구 나도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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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어 이름 뭐 근사하게 지어봐 척 음 척 척 아 연개소문이 저죠 전 연개소만문이라니까요 머들었어 이씨 나는 뭐해 너? 너는 넷이 와우 개가 아식스 아식스 만세 아식스 만세 아식스 만세 아식스님 저희 팀으로 받아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이강이 사망은에도 나 하이라이트 하나 올려줬다 뭐 아 사망보험 하하 저 봤어요 아직도 아직도 죄송합니다 냠작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하나 올렸어 하하하하 레인보우식스 어저께 FPS게임하는데 안보신분들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제 누냥이 오발사격한 것도 올리지 레인보우 맵에다가 구멍을 내놨어 애가 하하하하 근데 진짜 정말 생존게임에서 누가 집 약탈하듯이 구멍을 내놨어 그래가지고 제가 사망보험 FPS게임을 생존게임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어 죄송합니다 냠작님 FPS게임을 생존게임으로 만드는 능력은 너밖에 없을거야 감사합니다 출발하시죠 이제 기타님 오셨어요? 네 갑시다 갑시다 네 갑시다 우리 눈산으로 좀 가죠 눈산 눈산? 눈산 아세요? 아니요 눈산기 좀 익혀야되는데 거기 또 위험한데 또 거기 가야되? 야 머리 그거 빼 빛나는거 간질하는데 제 머리 빛나요? 어 호박과 떠다녀 개 빛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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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광인데 옛날에 야왕 스티커있어 괜히 괜히 또 털려 어 어디로 가야되지? 설산이 어느 쪽으로 가야되요? 룬는? 사망이 간신이네 간신 그러니까 장나라쪽 아니면 그 뭐냐 우리 뒤편으로 가야될걸요? 뒤편이요 뒤편이면 완전 뒨대 그니까 지구본 반대편으로 가야될걸요? 지구본 반대편? 바다?